오늘은 어떤걸로 드시겠어요? 제가 좋아하는걸로요? 음... 전 테킬라가 들어간건 다 맛있던데 나 한잔, 당신 한방! 자, 퇴치해드리죠 네? 한잔 드려요? 소란 피우지 말랬죠? 빛이 있으라! 참여하세요! 빛이 있으라! 가시라구요! 한방에 주님 곁으로! 신이시여... 가시라구요! 소란 피우지 말랬죠? 처단하겠어요! 한방에 주님 처단하겠어요! 처단하겠어요! 소란 피우지 말랬죠? 가시라구요! 처단하겠어요! 처단하겠어요! 바티칸 구마의 소속이 아니라... 신입 바텐더 니클입니다! 뭘로 주문하시겠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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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